경기도가 균형발전 차원에서 산하 공공기관들의 경기 북부 이전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행정의 비효율과 직원들의 반발 등 이전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김대영 기자입니다. 지난해 10월 새로 생긴 경기도 시장상권 진흥원입니다. 골목상권을 지원하는 전담기관으로 수원시에 있습니다. 최근 경기 북부로의 이전이 결정되면서 새 보금자리가 관심입니다. 이미 파주시와 동두천시, 양평군 등이 적극적인 유치에 뛰어들었습니다. 상권진흥원의 경기도 일자리재단과 경기도 사회서비스원도 북부 이전 대상의 이름을 올렸습니다. 경기교통공사와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은 북부지역에 설립될 예정입니다. 경기관광공사와 경기문화재단, 경기평생교육진흥원은 2024년 고양시로 옮겨갑니다. 경기도의 이 같은 방침은 균형발전 차원. 이재명 도지사는 경기도가 산하공공기관 이전을 통해 국토균형발전에 새로운 모델을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옵니다. 북부는 상대적으로 서비스 자원과 대상이 적어 비효율적일 수 있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인구수라든지 시장이라든지 골목상권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있는데, 더 많은 사람들이 움직여야 되니까. 이사와 자녀교육 문제 등 직원들의 반발도 예상됩니다. 지원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이 되고, 설득 과정을 거쳤으면 참 직원들 불만이 많아요. 균형발전이라는 막연한 명분 대신 서비스 효과 등에 대한 객관적 조사 결과 등을 먼저 제시했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OBS 뉴스 김대영입니다.